넘어져 넘어져 조심해 어 이어 흐흐 흐 흐 흐 시금치 짜는 구나 하얀이가 좋아하는 시간이래 그지 이런거 좋아해 캐는거 좋아해 맞아 삐형인가봐 삐형 맞네 주차님 뭐 좋아해? 그런거 좋아해? 하얀이도 삐형이고 하얀이도 삐형이고 그러니까 캐는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싫어하는데 주한이도 싫어하지 싫어하는건 아니야 아 와 어 하하 아니 웬일이야 일찍 왔네 흐 흐흐흐 아 어서 와 흐흐 으 응 어서와 일찍 왔어 안녕하세요 아이들 구워 응 애기 장화 가져오는 거야? 응 망고랑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사 오신 거 오 베트남 갔다 오셨어? 응 우리 거 먹을 거 조금 뺐어 응 잘했어 잘했어 애들은 저기 시금치 하고 아빠가 너네들 오면 저기 뭐지 잡채 해주라고 저 시금치 따는 거야 어 그래요? 응 우와 우와 와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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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응 이야 우유네 먹지도 않으면서 먹지도 않아 우유? 응 안 먹어 싱거워서 안 먹는 거 같아 달지 않잖아 응 어 그래 그거 먹자 들어가자 와 여보 간식 anlat기 한번에 하지 MALE 깔시 깔시 이완 отдел 먼 감사합니다.